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ETF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멘탈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갔습니다. 정신, 승리, 희망, 해로 많이 돌리기도 했는데 살아남는 분들은 살아남고 포기한 분들도 꽤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주식투자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저는 항상 단도지입자로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주식투자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주식투자,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왜냐하면 주식투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기미들 한 95% 정도는 거의 대부분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뇌동매매하고 이 영상 저 영상 듣기만 하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갖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전쟁터 나가면 다 털려. 털릴 수밖에 없어. 거의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시도 중요합니다. 옆에 주식투자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어쩌다 뭐 한두 번 정도 단타 투자 해가지고 운 좋게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뭐 10중 8구 거의 뭐 실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비관적인 얘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만만하게 벌 수는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하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부동산 예를 들어서 집 살 때 하루 만에 당장 삽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막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막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발품도 팔잖아요. 근데 주식투자는 그렇지가 않아. 그냥 버튼을 한 번 누르면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후회하고 그때 돼서 공부하는 거야. 항상 물리면 공부하는 거야. 그때부터. 대부분 그래요. 물려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식투자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배당이 나옵니다. 3분간 배당이 11월 한 20일 정도 나올 거예요. 11월 20일.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 조회가 됩니다. 또. 제가 어제 영상 올려놨어요. 배당금 조회된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플에다가 삼성전자 배당 조회라는 어플을 한번 설치를 하세요. 하면 여러분의 인적사항 집어넣으면은 여러분의 그 수량이 나오고 금액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자기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만전자일 때 특히 본주. 사만전자일 때 이런 때 왕창 샀으면 좋겠다. 돈 많은 분들은 한 10억,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도자들.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일 때 삼성전자일 때 한 1만주 이상 사신분들이 있을 거야. 1만주 이상 사면은 와 배당이 장난 아니잖아요. 한 300 이상 받거든요. 한 주에 우리가 보통 361원 받으니까 한 주에. 천주면 얼마입니까? 361만원. 천주가 361만원. 36만원. 만주가 361만원입니다. 1만주. 1만주 갖고 있으면 361만원인데 여기에 이제 15.4% 세금을 낸다고 배당세. 그래도 300만원 이상을 받잖아요. 든든하죠. 그래서 사만전자일 때 왕창 사가지고 차라리 배당이라 받고 있으면 그냥 심적으로 크게 힘들지는 않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왕창왕창 사람도 있어요. 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이 투자에 대한 안목이 기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KM들은 아 이거 4만주째 떨어지니까 겁나는 거야. 이거 내 계좌 완전 놓아 내리고 내 주식이 없어지는 줄 알고 아 진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반등을 한다면은 빨리 팔고 도망가십시오. 본전 이상 되면은 탈출하시라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라서 더욱더 힘든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하고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박살나는 겁니다. 깨지고.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주식주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임직원들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에서도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 나왔죠. 한 10조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조원. 근데 이 10조원 전부를 다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3조 정도만 소각을 하고 7조 정도는 나중에 보겠죠. 소각하지 않을지는 그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매입하다가 나중에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냥 불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면 딱 좋죠. 3년대는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50% 넘으니까 아직까지도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얘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 외국인들도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개미를 못지않게. 그 배당금이 쏠쏠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열 주, 백 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적은 수량의 배당금은 별거 아니겠지만 이 천 단위가 넘어가면 그 수량이 배당금이 상당히 무식 못합니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점점점 본주의 배당률도 높아갑니다. 벌써 한 2.7% 될 거예요. 1년에 2.7%면은 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집중적으로 모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 자료들은 우리 찐팬분들이에요. 찐팬분들을 서로 공유한 건데 이름만 가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니까 보통주, 우선주씨 가지고 있어요. 187만원 받는다고 하고 있고 이분은 108만원 받네요. 우선주만 갖고 있는 분이고요. 우선주만 갖고 있고 우선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떤 분은 우선주 한 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우선주 한 주 갖고 있고 우선주만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121만 8천원 이분은 보통주도 좀 가지고 있고 우선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39만원 정도 배당을 받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6만 9천원인 거 보니까 천주 이상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배당을 갖는 분도 있고 그 대신 이분은 본주만 갖고 있어요. 본주, 우선주는 안 갖고 있고 본주만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투자를 하고 다양한 분들이 또 주식도 갖고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고 있는데 그래도 배당이 좋습니다. 하면서도 배당은 뭐 있어요. 하여튼 우선주는 배당률이 한 3% 넘습니다. 지금 본주는 한 2.7% 정도 될 것 같고 우선주는 한 3.2%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률은 좀 높아질 겁니다.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주가가 좀 더 좀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르면서도 또 외인들 팔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배당금은 11월 20일 날 나온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11월 20일 나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올 겁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증권 계좌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키움증권이다. 그럼 키움증권에서 나올 테고 토스증권이다. 그럼 토스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시간대도 달라. 어떤 사람은 아침 8시 반에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계좌에서는 11시, 12시, 오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다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 계좌는 들어왔는데 저쪽에 안 들어왔지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다 다르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배당금이. 어떤 계좌가 빨리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때는 장 다 끝나고 들어오더라고. 빨리 들어오면 장중에 우선주라도 다시 또 재투자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개미들은 계속 꾸준하게 모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주도 모으시는 분도 있고 본주도 있는데 그건 자기 취향대로 하십시오. 치킨 먹을 때도 보면 우리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듯이 본주 반, 우선주 반 아니면 나는 몰빵으로 우선주 어떤 분은 몰빵으로 본주 그런 분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 갭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본주랑 우선주랑 그래서 본주에 또 관심을 갖고 본주를 공략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배당 받으시고 그 배당금 받으시면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소고기도 사드시고 아니면 멋있는 겨울옷도 사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